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오늘은 2016학년도 오르세 커리큘럼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리큘럼의 상세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선생님이 지난 시간 동안 어디서 어떤 강의를 했는지 오르세 히스토리를 통해서 자기소개부터 여러분들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12년 동안 되게 오래됐죠. 12년 동안 메가스터디에서 온라인으로 수학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당에 위치한 오르세 학원에서 현장으로 수학 강의를 단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선생님은 EBS로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었고 EBS로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는 그 첫 선생님의 꿈은 그때 그 초보 강사였던 선생님의 꿈은 평가원의 전문가가 되는 거였습니다. 평가 문항을 보는 순간, 평가 문항을 읽어내는 순간, 그 문제 속에 들어있는 개념. 문항은 도구이고 목적은 그 안에 있는 개념일 텐데 그 개념이 무엇인지, 출제 의도가 무엇인지,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풀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항이 어떻게 변형되어 다음 수능에 출제될지 그 모든 것을 주르륵 알아낼 수 있는 평가원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선생님의 초보 강사일 때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보일 때의 시절을 다시 떠올려 보면 정상적으로 앉아서 밥을 먹던 시간이 거의 없었고 또 하루 24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잠을 줄이고 먹는 시간을 줄여도 시간이 모자라서 누군가가 10만원에 10분을 판다면 기꺼이 그 값을 지불하고 10분을 살 의향이 있어 라고 막 떠들어 대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평가원 문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어 라고 자부할 만큼 전문가가 되는 데에 거의 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5년이라는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너무 긴 시간이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완벽하게 다 알지 못하면 난 몰라 라는 약간의 완벽주의적인 캐릭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약 20년 넘는 평가원 문항들을 분석하고 평가원이 겪었던 역사적 이벤트들을 통해서 평가원의 트렌드까지도 알아낼 수 있는 명실상부한 평가원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의 시간이 흐른 뒤 평가원을 분석한 선생님의 힘으로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풀로 만들어서 오르세 컨텐츠로 강의를 하는 욕심보다는 선생님의 또 다른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평가원을 목적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동안 풀게 되는 사설 컨텐츠들 수험생들이 가장 열광하는 컨텐츠는 어떤 것인지 1년 동안 어떻게 구성되어서 제공이 되는지 그 컨텐츠 안에 한 문항 문항은 어떤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원과 얼마나 결이 맞는지 좋은지 나쁜지 그 시장의 많은 수험생들을 뒤흔드는 컨텐츠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운명처럼 그 즈음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10X제 단가와 제종반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현장 강의로는 선생님이 업로드하는 오르세 온라인 커리큘럼과는 분리된 10X제 학원의 서땡땡벌 컨텐츠로 강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시제 학원으로 소통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컨텐츠 명이 서벌 컨텐츠라고 하면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앞뒤 두 자를 따서 붙여서 소통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제 학원에서 서벌 컨텐츠로 강의를 하면서 한 문항 문항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강의에 직접 녹여내므로써 이 문항 하나하나가 실제 어떤 퀄리티인지 이것으로 훈련을 하는 수험생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현장에서 바로 체감을 했고 그래서 이 문항 하나와 내가 분석한 평가원 문항 하나를 붙여서 비교 분석하는 강의를 함으로써 이 컨텐츠를 적용한 지 3년차부터 확통반을 제외한 전반 100명 마감 신화를 이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를 5년간 사용하는 동안 선생님은 온라인에 또 다른 선생님의 컨텐츠를 업로드를 했어야 됐고 물리적으로 이 컨텐츠의 양이 어마어마한데 이것을 현장에서 진행하면서 동시에 온라인에 본인의 커리를 갖고 있는 강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해내면서 온라인의 커리큘럼의 양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보다는 늘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1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드디어 선생님은 나의 고유 커리로 나의 컨텐츠와 나의 문항으로 꽉 채워진 1년 고유 커리로 수험생들과 만날 수 있어라는 자신이 생겼고 이런 자신이 생기는데도 선생님은 10년이나 걸리냐라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역시 우리가 가야 할 그 평가원 그 본질을 5년은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것으로 향해가는 과정 속에 수험생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장에 대한 공부도 5년은 직접 접목시킴으로써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철학 캐릭터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10년의 세월이 흐른 뒤 이제는 내 것을 만들 수 있겠어. 물론 시작부터 내 것을 만들어라 해도 만들 수 있었겠죠. 하지만 진짜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은 내가 드디어 수험생들에게 최고의 컨텐츠를 가장 수능적이면서도 가장 훈련에 도움이 되는 좋은 컨텐츠를 줄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생겼고 그래서 오르세 고유 풀 커리큘럼으로 온라인 그리고 현장에서 강의를 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 3년 전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 선생님은 선생님의 풀 커리큘럼 안에 모든 컨텐츠를 그 안에 단 한 문항도 빠짐없이 모두 선생님이 팀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오르세 컨텐츠 팀의 선생님이 리더 그리고 선생님이 배출한 많은 수강생들 서울대 의학과, 연대의학과, 의학과, 그리고 경희대, 기타 등등 논리적으로 완벽한 이보다 더 선생님이 원하는 문항의 방향성 대로 문항을 함께 제작해 줄 수 없는 완벽한 친구들과 함께 팀을 꾸려서 문항을 만들어내고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응? 조교들이 PPT를 잘못 만든 거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드는 여기가 살짝 끊겨 있죠. 왜 오르세 학원 12년이 여기까지 들어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12년이고요. 오르세 풀 커리로 온라인 그리고 현장에서 강의를 하는 이후 선생님에게는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강의를 하는 동안 선생님이 만든 최고 아웃풋 분당에서 수학하면 오르세라고 했던 분당 수학 최고의 아웃풋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수능 자연계열 전과목 만점자를 오르세 학원에서 배출을 했습니다. 특히 2021학년도 수능 자연계열 전과목 만점자인 경우 선생님이 커리큘럼 그리고 강의, 캐스트를 통해서 정말 많이 자랑을 했던 예비 고1, 2, 3학년 그리고 이 전과목 만점을 받았던 반수하는 시절까지 지금도 선생님의 조교를 하고 있는 선생님과 긴 인연을 수학은 오로지 저와 함께 했던 우리 수강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년 연속 전과목 만점자를 배출하고 동시에 선생님의 고유 커리큘럼으로도 전반 100명 마감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고 아웃풋을 만든 현장 커리큘럼을 그대로 가지고 올해부터 러셀에 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당 오르세 학원의 문을 닫고 그래서 이 문 닫는 소식을 작년에 선생님이 새 소식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 수강생들이 오르세 학원이 고향 같고 집 같았다, 너무 서운하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또 슬퍼해 줬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러셀에 출강하는 이 새로운 시작이 진짜 선생님이 꿈꾸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줄 컨텐츠에 오로지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강의의 모든 하루를 쏟아낼 수 있는 선생님의 최고의 선택 이게 바로 러셀 출강이기 때문에 오르세 학원 문을 깨끗하게 닫고 러셀에서 현장을 통해 여러분들과 만나고 동시에 그 현장의 커리큘럼을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잘 맞도록 재조합을 하고 재구성을 해서 속도감에서 그리고 밀도에서 여러분들이 따라오기에 가장 좋은 강의로 1년간 온라인 커리큘럼으로 제공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 소개였고 지금부터 선생님의 1년 커리큘럼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들의 1년은 시즌 1, 2, 3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시즌 1은 12월 말부터 2월 말까지 선생님이 현장에서 강의하는 주수 기준으로 보자면 약 9주 정도의 시간이 시즌 1에 해당하고 시즌 2는 3월에서 6월 말까지 1학기 중이 되겠죠. 그리고 시즌 3는 7월 중순 여름방학쯤부터 수능 전까지 마지막 약 18주 정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시즌 1, 2, 3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각 시즌에는 마음을 너무 급히 먹지 말고 시즌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된다. 시즌 1의 개념의 본질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개념의 본질이 무엇인지 바닥까지 알아야 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기출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기출에 대한 분석, 총정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내가 개념은 좀 했어 라는 착각으로 또는 기출은 진짜 많이 풀어봤어 라는 사실은 완성되지 않은 경험으로 개념 기출은 충분히 했어. 난 겨울부터 막 문제를 풀래. 간혹은 겨울부터 실물을 푸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렇게 잘못된 공부로 시작을 하게 되면 6평이나 9평 이후가 돼서야 그제서야 개념의 허점이 있는 걸까? 기출을 제대로 분석한 게 아닐까? 라는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거꾸로 가는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간혹 사실은 더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즌에는 시즌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선생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 각 시즌에 맞는 가장 좋은 커리를 제공을 하는데 첫 번째는 개념의 본질을 가르치고 그리고 기출을 분석하는 기출이 정말 많은 문항들로 존재를 하지만 그 기출들을 쫙 한 줄에 깨워보면 다 똑같은 문항들이거든요. 같은 개념을 다른 포장지에 싸서 여러분들에게 준 것들이 기출이기 때문에 기출을 그냥 해서라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총정리하는 거죠. 한 줄에 쭉 깨어서 사실은 이 기출이 다른 모든 기출을 해결해 줄 거야. 이 라인에 있는 모든 기출은 다 똑같은 걸 원해 라는 공부를 개념의 본질과 더불어 기출 분석으로 끝내야 되고 시즌2에는 그 개념과 기출에서 배운 일관된 접근을 이용해서 엔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시즌1과 단절된 시즌2 공부는 정말 위험할 수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없이 폼 없이 각각의 문제에 가서 그 엔제에 맞게끔 막 풀다 보면 모든 문제가 달라 보일 수 있는 엔제는 엔제고 개념은 개념이고 기출은 기출이야 다 따로 놓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공부가 진행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즌2예요. 그래서 시즌2는 매우 중요한 게 시즌1에서 배운 개념과 기출을 엔제에 일관되게 접목시키는 것. 그래서 내가 만나게 될 앞으로의 수없이 많은 엔제들도 사실은 이 개념 기출과 한 라인 위에 존재하는 거야 라는 걸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관된 문제풀이 기술을 완성시키는 시즌이 시즌2인데 선생님은 이 시즌2에 또 하나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실전력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실전력은 주로 파이널 시즌에 시즌3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시즌2 기간에 수험생들은 매우 중요한 3번의 시험을 만나게 돼요. 첫 번째는 3월 학평. 물론 고3들이 보는 시험이죠. 고3 첫 시험이라 정말 손떨면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 3월 학평, 그리고 4월 학평. 요즘은 5월에 보니까 5평이라고 다 하는데 4월이나 5월에 보는 교육청 두 번째 시험. 요즘은 교육청 모의고사가 수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문항의 퀄리티도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6평. 이 3번의 시험이 1학기에 존재를 하죠. N수생들 같은 경우는 내공부가 잘 되고 있는지 작년과 얼마나 변했는지를 볼 수 있는 첫 번째 6평 시험이 바로 이 시즌2에 존재를 하는데 이 시험들이 사실은 그 결과로 수능의 결과로 대학을 가는 거지 그 결과로 입결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입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시즌2에 이 시험들이 가지는 의미가 있어. 그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시험을 너무 못 보면 좌절을 하게 돼. 내가 똑바로 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을 막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자존감의 형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생각보다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시험의 성적들을 올려가면서 본인의 꿈도 단계별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즌2에서도 선생님은 시즌2에 가장 고민스러워하는 중킬러를 부시는 중킬러를 극복하게 하는 하프모의 그리고 6평을 대비하는 풀모의까지 3평 대비 풀모의사, 풀모의사, 풀모의고사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함으로써 이 시즌2에 엔제로 문제풀이를 확장시키면서 문제풀이에 대한 기준을 잡고 탄탄하게 문제풀이 기술을 완성시키는 것에 집중을 하면서도 동시에 이 수험생활의 중요한 이벤트인 3월 학평, 4월 학평, 그리고 6평까지도 풀모의고사와 하프모의고사를 통해서 함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즌3에는 개념, 기출, 엔제에서 만든 일관된 문제풀이를 실무에까지 정용을 시키는데 이때 계속해서 개념 기출을 누적 복습할 수 있게끔 캐스트를 통해서도 시즌1에서 공부한 개념 에센스를 누적 복습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알려주지만 시기별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개념 총정리 그리고 기출 총정리 강의들이 새롭게 개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강의들을 통해서 개념과 기출을 총정리하는 누적 복습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엔제에 대한 문제풀이 기술을 조금 더 심화된 문항들로 더 세게 완성을 시키고 그리고 조금 더 킬러들로 이루어진 하프모의와 전범위 풀모의고사를 통한 실전력 강화로 정말 수능장에 나보다 더 잘 수능 문제를 풀 사람은 없어 라는 내가 최고야 라는 마인드로 걸어 들어가게 하는 마지막 커리큘럼까지 함께 합니다. 이렇게 시즌1,2,3 처음부터 나는 이것부터 할래 라고 맞먹지 마시고 시즌1에는 겸손하게 시즌1에 맞는 공부를 그리고 시즌2에 조금 지치는 시기가 되겠지만 이때 문제풀이 기술을 완성하고 실력을 탄탄하게 키우면서 실전력까지 만들어 나가는 매우 중요한 수험생활의 중심 허리에 해당하는 시즌2 잘 보내시고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함께 시즌2까지 보낸 친구들의 꿈은 거의 100점이에요. 선생님 처음엔 제가 1등급을 꿈꿨어, 2등급을 꿈꿨어 근데 이제는 나도 한번 100점 받아볼래요. 1등급으로 시작했던 분들은 100점이 막 나오니까 이제는 전과목 만점, 저도 선생님 수강생들처럼 전과목 만점 한번 꿈꿔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꿈이 굉장히 달라지고 높아진 우리 수강생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즌3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올해도 행복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년간 선생님이 함께할 개념 기출 NJ, 하프모이, 풀모이 이 5가지에 해당하는 각각의 컨텐츠를 계략적으로 살펴보고 각각의 컨텐츠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강의로는 선생님의 베스트 강좌인 개념 에센스 그리고 시험 대비용으로 매번 복습에 사용할 수 있는 각각의 감옥을 10강으로 압축 정리한 10데이즈 개념 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 강의로는 수원, 수투, 통합 100문제로 모든 기출이 사실은 다 한 줄로 깨워보면 100개 정도 분석을 통해 끝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기출 100선 그리고 확통 미적에 대해서 50문항을 엄선하여 같은 목적으로 모든 기출은 여기서 끝 할 수 있는 기출 50선 그리고 시즌 2 정도 되면 기출 다 분석했는데 마지막으로 킬러만 모아서 한 번 더 보고 싶어 라는 욕구가 생깁니다. 시즌 2 후반부에 개강을 할 기출 152230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능 직전 수능장에서 수능 문항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문제를 읽어내는 마지막 속도 그리고 문제풀이 접근에 대한 올바른 방향 등을 선생님이 1번에서 22번까지 쭉 푸는 모습을 보고 그걸 자신의 모습으로 입혀서 들어가게 하는 기출 통무의 해설까지 각각의 시즌에 맞는 기출 강의들을 개강을 합니다. 그리고 N0은 컨택트와 온포인트가 존재하고 컨택트는 시즌 2에 N0 하나와 기출 하나를 동시 분석함으로써 시즌 1에 만들어낸 개념 기출의 기준을 N0에 적용시키고 확장시키게 하는 선생님의 대표 N0 강인 컨택트 그리고 시즌 2의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면서 꿈이 높아진 100점을 꿈으로 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적중, 킬러, 중킬러 문항들로 구성된 명중이란 뜻이죠. 온포인트를 N0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하품 5위로는 시즌 2에 제공이 되는 중킬러 스팟 중킬러를 좀 깨야지만 그 뒤에 있는 킬러까지 무난히 100분 안에 풀 수 있어. 내가 100점을 받는데 안정적 1등급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놈의 중킬러야 라는 이슈가 생기는 시즌 2에는 중킬러 스팟 하품 5위를 제공하고 이제는 중킬러가 됐어. 근데 공통 문항을 13, 14, 15, 20, 21, 22 이 6개 막힘없이 쭉 풀고 싶어. 그래야 선택 과목까지 널널하게 100분 안에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어. 검수까지 가능해. 라는 욕구가 생기는 시즌 3에 공통 문항, 6문항, 주요 6문항을 막힘없이 풀게 하는 훈련을 위한 수원 수트 스팟 이런 하품 모위도 시즌별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시기에 맞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 풀 모의고사는 지금 보이듯이 선생님의 커리큘럼은 입체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시즌 1에는 개념과 기출, 시즌 2에는 엔제, 시즌 3에는 모의고사 이렇게가 아니라 각각의 시즌에 맞는 공부를 하면서도 그 시즌에 여러분들이 겪는 이벤트에 같이 대응을 해요. 그래서 3월 대비 천우신조 실모부터 진행을 합니다. 3평 대비 천우신조 한 회, 6평 대비 천우신조 2회, 9평 대비 파이널 천우신조 시즌 1, 9평 대비 2회 그리고 9평 이후 제작이 되는 파이널 천우신조 시즌 2, 3회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6평 반영 스페셜 에디션이라는 특강, 9평 반영 스페셜 에디션이라는 특강 그리고 시작쯤에 여러분들께 제공될 특강까지 이런 정규 커리의 온라인 여러분들을 위한 특강까지 함께 진행이 됩니다. 정말 탄탄한 1년간의 선생님의 컨텐츠 하나하나를 지금부터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의 강의 중 베스트 강좌 개념 에센스는 개념 50% 그리고 그 개념을 이용해서 2점, 3점, 4점 초고난도 문항까지 하나의 관점으로 푸는 걸 보여주는 문제풀이 50%로 구성이 되는 강의입니다. 강의의 특징을 딱 두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수능 수학의 기본부터 심화까지 올인원 개념이다. 개념은 하나야. 기본 개념, 개념, 실천 개념 따로 있지 않아. 그리고 쉬운 개념, 심화 개념, 고난도 개념 따로 있지 않아. 그런 개념은 하나야라는 개념의 본질과 평가원에 선생님에 대한 노하우를 녹여놓은 개념의 본질과 그리고 그 하나의 개념으로 빅킬러, 중킬러, 킬러를 한 번에 같은 관점으로 뚫는 접근 선생님이 빅킬러를 설명할 때 했던 말을 그대로 킬러를 설명할 때 똑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2점짜리 해설할 때 겸손하게 들으면 그 똑같은 관점으로 4점 킬러까지 쫙 풀려요. 그것을 공부하는 개념 에센스 시즌 1 선생님의 베스트 강좌인 개념 에센스로 시작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선생님이 언제나 수험생활의 축복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소개를 듣고 개념 에센스로 시작해볼까? 선배들한테 굉장히 많이 듣긴 했는데 다른 개념 강의, 나 벌써 기본 개념, 실전 개념 하나 정도 들었는데 또 들어도 될까? 이런 고민 자체를 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게 시간 낭비일 뿐이야. 그 어떤 개념 강의와 비교하는 것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냥 개념 에센스로 시작하면 1년 내내 여러분들의 실력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다시 돌아올 든든한 기준이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 개념 에센스로부터 수능의 킬러까지 한 번에 뚫는 게 어떤 건지 배우고 나면 모든 문제가 다 똑같네. 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어라는 자신감마저 장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개념 에센스 표지 드리고요. 그리고 개념 에센스 강의를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조를 하는데 이 개념 에센스에서 선생님이 개념을 안다라는 게 어떤 건지를 강의 시간에도 이야기를 하지만 시즌 1에 나는 개념이 됐어 라는 착각으로 개념을 건너뛰고 문제풀이부터 하려는 여러분들께 선생님이 개념을 안다라는 게 어떤 건지를 한번 간단히 설명하고 그 다음 콘텐츠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수험생활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만든 몇 장의 PPT이기 때문에 잘 한번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개념을 안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수원을 배우는 이유, 수투를 배우는 이유, 확통, 미적, 이 교과 과목을 평가원이 나한테 이 정도는 공부해야 돼 라고 준 이유, 이 교과 과정을 배우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한 문항 문항의 출제 의도가 될 거거든. 그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단원을 배우는 이유, 그 단원 안에 있는 각각의 개념을 배우는 이유, 그 본질을 먼저 알아야 돼. 그리고 그것을 달성시키기 위해 평가원 교수님들은 하나하나의 개념을, 단원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놨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지만 각각의 개념의 역할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그 많은 함수 중에 너는 수원에서 지 1, 5, 3, 이 세 개는 알아야 돼? 라는 나에게 공부해야 되는 그 무엇을 줬는데 그 무엇, 왜 배우는지, 그래서 개념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내가 배워야 되는 수학적 정의와 정리, 그 결정적인 하나하나의 개념은 무엇인지, 이걸 완전히 다 아는 것, 그게 바로 개념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서 이 한 그림을 머릿속에 펼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개념을 아는 우리 수강생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면 앞에서 이야기한, 선생님이 자랑한 2021학년도 자연계열 전과목 만점자인 선생님, 수강생이 이런 글을 썼거든요. 이걸 잠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오르세 선생님 수업만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이런 글을 써줬네요. 오르세쌤이 강조하시는 수업의 키워드는 개념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많은 학생들이 개념과 문제풀이를 별개로 생각하곤 합니다. 이것은 진짜 개념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저도 쌤을 만나기 전에, 쌤 수업을 듣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개념과 문제풀이는 절대 뗄 수 없다는 것을 쌤 수업을 통해 배웠습니다. 개념을 제대로 공부하면 킬러, 중킬러, 빅킬러를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개념 에센스에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포인트예요. 하나의 개념으로 2점, 3점, 4점, 고난도, 초고난도 문안까지 한 번에 일관된 관점으로 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관된 관점으로 기출을 풀었던 그 문제풀의 접근으로 N제 실무를 푸는 거야. 그러면 1년 내내 올바른 기준으로 동일한 일관된 접근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어. 모든 문제는 너한테 다 똑같아 보일 거야. 라는 걸 가르치는 게 그 시작이 개념 에센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수학 문제의 출제 의도는 개념에서 나오고 따라서 가장 좋은 풀이 역시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라고 개념 에센스를 무려 4번 이상 회독을 했던 전과목 만점자인 우리 수강생의 글입니다. 그리고 확통선택자의 글도 있는데 고3 때 1등급을 찍어 보는 게 소원이어서 현장 강의 또는 소규모 강의 또는 1대1 가외에 안 해본 게 없었으나 결국은 그 많은 문제들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능장에서는 2등급을 만들었다. 그런데 재수를 시작하면서 도대체 개념 에센스가 뭐길래 1년 내내 개념 에센스가 내 기전을 맴돌았을까? 라는 생각으로 개념 에센스를 듣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앞에 친구와 유사한 것들을 깨닫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생애 첫 1등급 92점으로 수능을 마무리 아 수능은 96점이네요. 구모에서 92점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확통선택자들이 1등급을 받는 건 정말 정말 힘들어요. 컷 자체가 높기 때문에 하지만 확통선택자들도 개념 에센스를 통해서 타협 없이 개념을 배운 다음 다 똑같은 문제다 라는 자신감으로 일관되게 문제를 풀어내므로써 수능장에서도 인생 최고점을 찍을 수 있는 개념 에센스 그 개념 에센스를 공부하면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선생님이 개념을 알고 개념적으로 푸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른 풀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문제풀이 기술은 또 따로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막 어둠의 기술 이런 거 막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올해 6평 12번을 가지고 문제풀이로 한번 비교를 해봐 드리면 올해 6평에서 대 이슈가 됐던 문제에요. 계산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나와? 아니 3차 방정식 문제풀이를 보면 3차 방정식의 최고 차원 개수가 1이 아닌 이런 것까지 우리가 간접 범위에서 스쳐갔던 이런 방정식까지 대응을 해야 돼? 이런 이슈가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선생님이 메가스터디에서 해설 강의를 할 때도 이게 일반적인 해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또 다른 풀이가 있는데 그건 기출 통무이에서 보여줄게 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수강생들은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기출 통무이에서 이렇게 해설을 했죠. 이게 이 문제의 개념적 풀이에요. 개념 에센스에서 개념을 똑바로 배우고 나면 이 문제를 이렇게 푼다는 거죠. 이게 풀 문제풀이 과정인데 문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의 본질을 이용해서 푸는 거고 문제를 읽어내면서 조건의 순서 그대로 티키타카 하듯이 문제풀이를 이어나가는 게 바로 평가 문제예요. 조건의 순서를 지켜서 밑에 있는 거 끌어다가 느낌적으로 찍어서 가는 게 아니라 말과 말의 연속이 논리적인 수학 문제풀이 과정이기 때문에 이 조건 아 점대칭이구나 대칭점을 찍어 그 다음 조건 아 지수함수의 고유성 내가 수원에서 지수함수를 배운 이유가 그거잖아. 왜 배웠어? 지수함수의 고유성이 우리가 배우는 함수 중에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지수함수의 고유성을 그대로 문제풀이에 적용시키고 마지막으로 로그함수의 고유성까지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가장 먼저 배우는 초월함수로서 수원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이유 그 두 가지를 그대로 연결시키면 3차 부동식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풀리는 문제예요. 물론 간접범이 중요하고 선생님도 앞풀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이거 당연히 풀 수 있어야죠. 개념 에센스에서는 주로 두 가지 이상의 풀이를 배우게 되는데 이 풀이 가능해야 돼. 근데 동시에 이런 풀이도 가능해야지. 이게 바로 개념적 풀이에요.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풀이야. 그래서 모든 문제는 개념에서 출발하고 가장 좋은 풀이가 개념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선생님의 수강생의 이야기가 이런 이유 때문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우리 수강생들은 100분 안에 30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남아. 결국은 1년 내내 개념 에센스에서 기출 백선으로 거기서 N제로 실무까지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관된 풀이로 훈련을 함으로써 수능장에서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30문항을 100분 안에 풀고 검수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개념을 가장 잘 가르쳐 개념의 본질을 이용해서 기출문항 해설을 가장 잘하시는 분이야 라고 많은 특히 선생님 수강생 중에는 N수생이 많거든요. N수생 비율이 올해는 8, 90% 정도 육박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 겪어본 친구들은 아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 어떤 게 진짜인지. 그래서 만약에 고3인데 이 커리큘럼 영상을 통해 선생님과 함께 개념 에센스로 수험생활을 시작했다. 그건 진짜 두말할 나이 없이 축복이 될 겁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풀이 과정을 선생님이 이렇게 도 하나로 그림처럼 보여드리면 본질적 개념을 딱 품고 그리고 문제를 읽고 수학적 언어에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조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되겠죠.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을 한다는 건 그리고 어떤 개념을 접목시키라고 하는 건지 정확히 읽어낸 다음 내 머릿속에 있는 본질적 개념 왜 배운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각각의 역할이 뭔지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한 그림으로 그려놨던 그 안에서 뽑아오는 거죠. 아 이걸 사용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야지만 방금 봤듯이 컴팩트한 풀이 정확하고 완벽한 마무리 앞은 했는데 뒤에 계산의 마무리가 잘 안 돼요 라는 친구들은 둘 중 하나의 문제점을 갖고 있을 거야. 첫 번째는 풀이가 너무 지저분하거나 너무 뺑뺑 돌아가는 오직 계산에만 의존하는 풀이를 하고 있다거나 또는 앞단에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몰라서 뒤에 계산까지 명확하게 이어지지 못하거나 이게 지금 뭔지 스스로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끌려가면서 풀다 보면 마무리 계산이 자신 있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계산이 잘 되지 않는 건 사실은 문제가 원하는 본질적 풀이를 사용할 수 없어서다 라는 거죠. 본질적 개념이 뭔지 잘 모르면 계산 마무리가 잘 안 될 수 있다. 사실은 계산이 잘 안 되는 건 계산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강의 이제부터는 빠르게 지나갈게요. 개념 강의의 두 번째 세컨 찬스는 말 그대로 세컨 찬스예요. 나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다. 그래서 시험 대비마다 개념을 압축 정리함으로써 내가 좀 놓쳤던 것들을 압축 정리하면 한 그림에 그리면서 훨씬 타이트하게 정확하게 빠짐없이 시험장에 들고 들어가는 도구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10데이즈 개념 완성으로 시험 대비용 개념 압축 정리 강좌입니다. 선생님 현장 수강생들은 개념 에센스로 시즌 1 공부를 하고 3평, 6평, 9평 수능 각 시험 대비용으로 세컨 찬스 10데이즈 개념 완성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N수생들 같은 경우 개념 에센스 볼륨으로 시작하기 전에 내가 개념이 어디가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 나 개념 문제 없었어. 어디가 문제 있는데? 라고 한번 확인차 덤비고 싶은 친구들 정말 세컨 찬스를 얻어서 N수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빠르게 개념을 한번 돌리고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강의. 그래서 처음에 만든 건 제수생들을 위한 개념 강좌였어요. 그래서 강좌명이 세컨 찬스였는데 실제 수강생들이 시험 대비용, 압축 정리하는 개념 강좌로 많이 이용을 하면서 아 이게 더 이 강의의 효용 가치에 맞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N수생들 한번 이 세컨 찬스로 개념 정리를 하고 시작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자 선생님이 기출 강의 되게 다양하게 개강이 될 텐데 그 중에 가장 메인이 되는 기출 100선 그리고 기출 50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기출 사실은 이게 전부야. 그 많은 기출을 그냥 여러분들 표현으로는 소모적으로 노가다 이런 표현도 하죠. 그냥 막 풀어내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한 문제를 분석하고 이와 유사 기출들을 줄세움으로써 내가 보는 그 많은 기출을 사실 다 풀어볼 필요도 없어. 다 이거야 이 안에 있어 라는 판단을 하게 해주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기출을 끝내주는 기출 분석 강의입니다. 그리고 기출 152230 기출의 킬러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즌2의 개강이 되는 강의고 마지막으로 수능 직전 기출 통보일을 통해서 수능장에서 내 몸에 흘러야 되는 문제에 대한 태도, 속도감, 문제 풀이에 대한 올바른 방향들을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는 강의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성적을 확 끌어올려서 수능에서 커리어 하의를 찍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수험생들도 되게 많습니다. 마지막에 꼭 함께 이 기출 강의를 선생님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엔제중의 컨택트 2024년에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개강을 했던 오프라인에서 2년간 함께하고 그것을 온라인에 맞게끔 재구성을 해서 개강을 해서 가장 히트가 되었던 강좌입니다. 나올이와 나온이라고 하는 두 문제가 세트로 나올 문화, 우리가 직접 만든 엔제 그리고 나온 문화, 기출에 이미 존재하는 문화 나올이와 나온이를 세트로 강의를 하는 핵심 테마 하나씩을 부시는 그런 컨택트 엔제예요. 그래서 엔제 하나만을 푸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기존 기출에 이렇게 출제됐어 이 두 문항에 흐르는 핵심 개념은 사실은 이거야 라고 해서 핵심 개념까지 짚어주는 이 한 세트로 그 핵심 테마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미분 가능성 또는 미분 개수의 정의 또는 미적분의 기본 정리 정적분의 활용 이런 모든 것들을 테마별로 끝내는 엔제와 기출을 연결해주는 컨택트 시즌2에 개강이 되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온포인트 마지막으로 현장 수강생들의 100점 실력을 만들어주는 명중을 적중을 목표로 하는 강의이고 과목별 테마별 최상위 수험생을 위한 심화 엔제입니다. 그리고 하프모이는 중킬러 스팟과 수원 수트 스팟이 존재하는데 중킬러 스팟은 시즌2에 개강이 되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3, 14, 20, 21, 28, 29 육문항으로 하프모이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중킬러의 매번 나오는 주제를 반복적으로 훈련함으로써 쌤 이제 싸코법치 도용 더 안 해도 돼요. 다 풀려요. 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끔 13번에 매 회차 싸코법치 문제를 넣어준다거나 또는 수혈에 관련된 문제를 매 회차 또는 14번에 기니딜을 매 회차 이렇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중킬러의 벽을 깨게 하는 훈련이 되게 하는 안정적인 1등급 및 만점 구조 시스템 민, 중킬러 스팟과 수원수트 스팟 시즌3의 주요 6문항 정복 스팟까지 하프모이가 시즌2, 시즌3에 걸쳐서 개강이 됩니다. 그리고 풀모의고사는 말씀드렸듯이 3평 대비, 6평 대비, 파이널, 천우신조 2번 시즌1, 시즌2로 제공이 되고 우리 천우신조는 한 문제 한 문제가 모두 영혼이 가득 담긴 문항들이기 때문에 30문항을 풀고 치우는 모의고사가 아니라 이게 실전은 아니잖아 실전을 위한 실전 모의기 때문에 끝까지 배워라 라는 것을 교훈으로 가지고 있는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30문항을 테스트 당하는 것을 넘어서서 선생님이 전문화 해설을 할 때 그 해설 강의를 전체 들으시면 30문항을 배우게 되는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결국은 최고점을 찍게 하는 모래주머니가 아니라 모래포대로 좀 달아 놓은 그런 모의고사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선생님이 천우신조가 너무 어려웠다라는 평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난이도를 좀 다양하게 해서 쉽게도 중간 난이도로도 어렵게도 제공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건 각각의 OT에서 다시 한번 난이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르세 커리큘럼의 상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념 에센스 공통이 1월에 끝나고 선택과목은 2월 말에 끝나요. 그리고 개념 에센스 기하와 세컨 찬스 텐데이즈 개념 완성은 이미 완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강의들만 이렇게 표시가 없는 강의들은 완강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진행되는 강의들, 신규 강좌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출 100선, 기출 50선이 1월 2월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이게 선생님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시즌 1이죠. 그런데 그 시즌 1에도 실무가 하나 들어가죠. 3평 대비 천우신조입니다. 단면적으로 커리큘럼을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즌 1부터 3평 대비 실무가 들어가는 매우 입체적으로 다각도로 다양한 능력을 한꺼번에 만들어가는 커리큘럼입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매번 시험에서 성적이 나와야 꿈이 커지고 그래야 마지막 수능에서 100점을 받는 현장에서 수능 전과목 만점까지 만들어내는 커리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재구성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 친구들이 커리를 보면 커리가 보통은 우하향으로 이렇게 개념 기출에서 시작해서 엔제에서 마지막 시즌에 실무가 주로 나오는 보통 선생님들 커리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색칠이 되는데 와 여기서부터는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색칠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현장에서 실제로 매번 수험생들이 겪는 이벤트를 함께하면서 그 호흡을 쫓아가면서 만든 커리큘럼을 온라인으로 재구성을 해서 여러분들과 매주 캐스트로 소통하면서 끌고 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고3 이벤트 걱정 없이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오면서 힘차게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쓰러지면 일어나고 누워있다 싶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세워서 이번에는 6평 대비 준비하자 5월 학평도 이런 게 중요했다. 온갖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겁니다. 선생님이 캐스트를 매주 금요일 날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했었고 그걸 1년 동안 함께 했던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선생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1년을 버틸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줬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수험생들과 함께 1년간 노력을 하겠지만 선생님도 여러분들을 현장에서처럼 최고 하이, 커리어 하이를 찍어냈던 최고 아웃풋을 만들었던 현장 친구들처럼 여러분들을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평 대비 천우신조까지 이렇게 2월의 시즌 1의 개념과 기출의 기본 강의가 끝나는데 여기 이 초록색은 여러분들께 제공할 특강입니다. 이건 기대하고 궁금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12월 초에 개강하는 저 특강 저 시즌이 되면 여러분들께 캐스트를 통해서 그리고 새 소식을 통해서 OT를 통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서 6월 말까지 시즌 2의 컨택트, 공통과 선택이 차례로 개강을 하고 그리고 중킬러 스팟이 개강을 합니다. 1회, 2회, 그러니까 시즌 1, 2로 구분이 되어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6월 말까지 시즌 1은 선생님이 단독으로 기획을 해서 제공을 하고 시즌 2는 6평을 반영해서 그 해의 색깔에 맞게끔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중킬러 스팟도 시즌 1, 2로 나눠서 6평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수원, 수2 스팟은 시즌 3로 넘어가요. 여기에 천우신조가 또 들어옵니다. 그런데 천우신조가 6평 대비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 초록색, 이게 또 특강이에요. 6평이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특강입니다. 그리고 시즌 3로 들어가면 기출 강의, 기출 1, 5, 2, 3, 0, 7월에 진행이 될 거고 마찬가지 수원, 수2 스팟도 시즌 1, 2로 나눠질 텐데 시즌 1은 6평 반영으로 선생님이 단독 선생님의 기획으로 출시를 하고 그리고 9평이 끝나고 나면 9평 반영된 수원, 수2 스팟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클래식한 중킬러 스팟, 6평이 반영된 그 해 트렌디함을 품고 있는 중킬러 스팟 클래식한 수원 수2 스팟, 그리고 9평 반영 수원 수2 스팟 이렇게 진행이 돼서 1년 내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함께 하지만 또 그걸 열심히 반영해서 새로운 컨텐츠들로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천우신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9평 대비 천우신조, 마지막 수능 대비 천우신조, 그리고 9평 뒤 특강이 주어집니다. 이 3개의 초록색 칸으로 만들어진 특강들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여러분들에게 드릴 컨텐츠를 제작하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는데 많은 일들을 함께 해주는 선생님의 팀, 조교들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선생님과 함께 했던 조교들을 마지막으로 다 인원을 체크해 보니 86명이더라고요. 자 그 중에서 컨텐츠 팀만 먼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이후 여러분들께 제공될 컨텐츠를 함께 해줄 컨텐츠 팀이 세 팀으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A팀, 선생님에게 가장 가까이서 선생님과 함께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변형하고 검수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손글씨 해설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컨텐츠 A팀의 팀장 경희대 의학과 이땡민이라는 팀장과 그 이하 네 이 쟁쟁한 친구들이 함께 하고 있고요. 컨텐츠 B팀은 서울대 의학과 친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B팀의 팀장은 아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서울대 의학과 박땡환이라고 하는 선생님 수강생이면서 정강호 만점자였던 분이고요. 정강호 만점과 다를 바 없는 성적을 받고 논리적으로 완벽한 이분들이 선생님과 문항 제작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제작하는 컨텐츠 팀의 리더가 10년간 현장에서 강의를 했던 평가한 전문가이면서 사설 컨텐츠를 꿰고 있는 오르세이고 그리고 그 오르세의 기획과 제작을 함께 하고 있는 논리적으로 이렇게까지 완벽하기 어려운 이보다도 완벽한 이들이 없는 거 아닐까 싶은 매우 한마디로 똑똑한 천재적인 분들이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문항에 대한 기획을 실제로 구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문항 제작을 하는 A팀, B팀이고요. 그리고 선생님의 주간지나 기타 등등 컨텐츠를 함께 하고 있는 컨텐츠 C팀입니다. 이러한 컨텐츠 팀 외에 교재팀, 현장팀, 온라인 QA팀 그리고 무슨 팀이 또 있죠? 아, 클리닉팀! 클리닉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조교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컨텐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마 조교 플렉스로 유명한데 조교 수로는 대한민국 1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팀들과 함께 2026학년도 커리큘럼 컨텐츠도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팀이 만든 컨텐츠 안에서 적중문항도 아주 무시무시하게 나오는데요. 그 중에 거의 문제가 똑같다 싶었던 게 2024학년도 수능 미적분 30번이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커리큘럼을 촬영하는 이 시기가 2025학년도 수능 전이기 때문에 2025, 20학년도 수능도 적중이 되겠지만 예시로는 2024학년도 수능 미적 30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문항이 실제 수능에 나왔던 문항이고요. F'이 사인, 코사인으로 좋아지고 HX가 F와 그 접선, FT, GT의 차의 0에서 X까지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고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모든 양수 A를 크기순으로 나열할 때 N번째 수를 AN으로 한다. 이런 문제죠. 그런데 우리의 문항이 똑같이 F'을 사인 제곱 X라고 해서 조금 더 삼각함수가 어렵게 나오게끔 저희 건 조금 더 어려운 모래 포대 정도를 달고 있는 문항들로 구성이 되는데 이러한 F'을 줬었고 그래서 접선을 GX라 했을 때 HX와 완전히 똑같은 함수죠. FT-GT 저 함수에서 X는 알파에서 극값을 갖는다. 극대 극소를 가지는 모든 A를 하고 똑같은 거죠. 가능한 모든 알파라고 저희는 했죠. 알파원에서 알파M이라고 했을 때 거의 똑같은 문항이죠. 주어진 함수 F'을 주는 것도 F'에 삼각함수를 줘서 주기성을 보게 하는 것도 똑같고 그 접선과의 차 라는 함수를 도함수로 하는 HX를 주는 것도 그리고 모든 극점이 나오는 X 좌표를 묻는 것도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 수강생이 보내준 문자인데 쌤 근데 올해 30번도 스팟 적중 아닌가요? 저 거의 1분 컷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스팟이 아니라 컨택트에 있던 문항입니다. 그래서 프리가 일을 했었고 그리고 뒤에는 이제 여러 수강평을 넣어놨습니다. 선생님의 커리큘럼 끝에 선생님의 수강평을 하나하나 페이지에 띄워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일시정지를 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강평은 선생님의 강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좋은 성적을 이룬 선생님이 개념의 여왕인데 개념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을 제대로 잘 가르친다는 것이 엔젤을 그리고 실목까지 그리고 수능 문항까지 가장 잘 풀게 한다. 결국은 선생님이 성적을 가장 잘 내는 사람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100명을 놓고 강의를 하지만 한 명 한 명 밀접하게 선생님과 소통을 하고 있고 그 한 명 한 명의 성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리고 결국은 그 한 반이 통으로 얼마나 많이 100점을 받는지 1등급을 받는지를 선생님은 매년 지켜보면서 그 성적에 대한 책임감으로 커리큘럼을 만들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누군가가 너는 뭘 제일 잘해? 라고 묻는다면 개념? 제대로 가르치지. 개념은 나보다 더 잘 가르칠 수가 없어. 그걸로 수능 문제 제일 잘 풀어. 기출은 대부분의 N수생들이 내 거 본대. 기출 해설은 선생님 거 본대. 그런데 거기에 그래서 결국은 성적을 제일 잘 내는 사람이야. 100점이 정말 거의 없던 현장에서 대부분의 학원의 실장님들이 우리에게 전화해서 선생님 미적 100점 있죠? 표점이 얼마요? 라고 묻는다고요. 우린 100점? 없었던 적이 없거든요. 당연히 100점 나오게 만들어야죠. 그게 선생님이 강의를 하게 하는 이유니까. 그래서 그런 100점을 받는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읽어보는 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수강평도를 하나하나 잠깐 잠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내신 1.025를 받고 연대의외과에 합격을 한 친구고요. 고3 1년 내내 선생님의 풀커리를 하고 그리고 조교로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그 대학에서도요. 만점을 받더라고요. 대학 학점도 만점을 받은 친구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친구인데 내신으로 많은 문제를 푸는 그 중에도 내신마저도 개념의 본질을 이용하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내신은 정말 보는 즉각 풀어야 되는 반사적 풀이를 끌어내야 되는 문항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개념적 풀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라는 수강평입니다. 그리고 수능도 잘 봤으나 내신이 워낙 완벽했기 때문에 수시로 연대의외과 합격을 한 친구고요. 스카이 3관왕 이 친구도 수시인데 선생님이 정시로만 전과목 만점자를 만들고 100점을 만들고 또 수능 현역에서 수능 4등급인데 100분이 98로 바뀌어서 좋은 대학을 보내고 오직 정시로만 개념 에센스 이후 커리큘럼들이 통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수시로 대학을 붙은 친구들도 소개를 합니다. 이 개념 에센스라는 강의로 시즌 1을 시작을 한 친구들은 1학기 때 내신 시험을 아주 잘 봐요. 뒤에 보시면 미적분 정교 1등입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개념이 하나로 통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수강평들입니다. 이 친구는 확통선택자였고 3관왕을 해서 결국은 서울대 경제학부에 들어갔고 확통선택자였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핵심은 타협 없이 개념을 공부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 건지 거기서 어떤 희열을 느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본인이 이런 좋은 결과를 해내는 데의 핵심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정시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 간 상산고를 졸업하고 재수할 때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상산고 안에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얼마나 문제를 많이 풀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선생님 수업을 듣고 개념이 어떻게 조직되고 구성되는지 개념이 문제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개념은 초반에만 익히고 단순히 문제만 많이 풀고 치우는 방식의 공부를 했다라고 현역대의 공부를 적어놨는데요. 실제 시행착오를 하신 분들의 대부분의 공부법이에요. 개념은 조금 공부, 처음에 조금 익히고 그리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문제풀이 훈련을 통해서 오직 문제풀이 기술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수능수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을 이용한 풀이를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이 수강병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1학년 때 4등급, 2학년 때 3등급 내신이었어요. 그래서 내신을 포기하고 겨울방학에 선생님과 함께 개념 에센스 세 과목으로 공부를 했는데 결국은 중간고사에서 내신 정교 1등을 찍었고 그리고 수시로 포스텍에 합격한 친구예요. 본인 학교에서 포스텍에 3명이 지원을 했는데 혼자 단독으로 합격을 했던 친구입니다. 실제 고2까지의 내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고3 때 내신 성적으로 선생님 지금 화면에 이렇게 보이거든요. 모니터링 화면에서 이렇게 앞머리가 뭉치면 좀 여러분들이 보기에 답답할 수 있어서 앞머리를 한번 정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포스텍에 합격을 한 전교 1등으로 올려놓은 강의가 또 개념 에센스야.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도대체 뭔데? 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커리큘럼 영상을 보고 선생님과 개념 에센스를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그래도 나는 개념은 됐어 라고 스쳐가는 친구들이 나중에 꼭 6평이나 9평 이후 선생님한테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해보세요. 개념 에센스 해보시면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서울대 수시 비슷한 케이스예요. 확통 선택자였는데 이러한 내신 등급은 역시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4등급보다 더 낮은 내신 성적이었는데 고2 겨울방학 그러니까 시즌1이죠. 겨울방학에 선생님과 개념을 이용해 문지 푸는 방법을 터득했고 3학년 내내 모의고사 1등급 내신 정교 4등까지 올려서 결국 수시 1반으로 서울대에 합격했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올해 학원에서 정말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매년 기적을 만드는 곳이라고 일컫고 있었고요. 이 일들이 올해 선생님과 함께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여러분들께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온라인 수강평도 가지고 왔어요. 완벽한 육모 대비 그래서 100점. 100점을 처음으로 받았고 이 100점이 아마 본인 인생 첫 100점인데 뭐라고 막 써놨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능장이 아니라 육모에서 나와서 너무 아쉬웠다라고 했던 이런 수강평이었고 또 이렇게 적어놨네요. 그 다음 온라인 수강평에서 육평까지 5주 완성으로 조금 늦게 개념 에센스를 시작한 친구들이죠. 이렇게 늦게 시작했어도 5주 완성으로 개센스를 듣고 육평 때 수학 100점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수강생들은 진짜 정말 결과를 만들어요. 그냥 강의를 듣고 어 그래 잘 알았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강의를 통해서 성적을 내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개념 에센스를 수강하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죠. 지금 개념 에센스 수강평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선생님이 뽑아온 수강생이고 수강평이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첫 만남이라 이 1년 커리큘럼을 소개하는 영상이 선생님에게는 가장 어려운 영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여러분의 NG가 났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나를 어떻게 소개해야 나의 커리큘럼을 잘 여러분들에게 가닿게끔 이렇게 지금도 말이 잘 안 나오죠. 어쨌든 이렇게 첫 만남은 좀 어색하지만 선생님과 강의에서 캐스트에서 1년 동안 만나면서 여러분들과 또 진한 사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커리큘럼을 끝까지 들으시고 선생님과 함께 개념 에센스를 한번 해봐야겠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념 에센스로 시작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마음 먹으신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생님과 함께 개념 에센스로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바뀔 겁니다. 약속드리면서 1년 커리큘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